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갈등이 생기고 얼굴을 불키는 일이 생깁니다. 어째선지 인간관계는 갈수록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쉽게 잘 풀린다고 합니다. 성공 철학의 거장,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을 통해 인간관계의 모든 고민의 해법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말라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설립자 존 워너메이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남을 꾸짖는 건 바보지심을 나는 30년 전에 깨달았다. 하느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걸 속상해하고 있기에는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워너메이커는 이 교훈을 일찌감치 깨쳤지만 나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혼자 이리저리 부딪히며 여기까지 온 후에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말이다. 비난은 헛수고다. 비난을 받은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기에 보통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기를 쓰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비난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다치게 하며 분개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스키너는 동물의 잘한 행동에 보상을 주면 나쁜 행동에 벌을 주는 것보다 학습이 훨씬 더 빠르고 배운 내용도 더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비난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당사자는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 역시나 위대한 심리학자인 한스 셀리에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인정받기에 목마른 만큼 비난을 두려워한다. 비난이 낳은 억울한 심정은 직원이나 가족, 친구를 기운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비난을 받게 한 그 상황은 쉽게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기억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꿀이지만 벌에 쏘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클라우마 이니드에 사는 조지 존스턴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안전 책임자였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언제나 안전모를 쓰게 하는 일도 조지의 업무 중 하나였다. 원래 조지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과 마주치면 손가락을 흔들면서 권위적이고 엄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직원들은 마지못해 따랐지만 조지가 자리를 뜨고 나면 종종 안전모를 다시 벗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지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직원들 몇몇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안전모가 불편한지 물었다. 머리에 잘 안 맞나요? 그런 다음 직원들에게 안전모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니 일할 때는 항상 써줬으면 좋겠다고 상냥한 톤으로 말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규칙을 더 잘 따랐고 그들의 감정이 상할 일도 없었다. 비난이 헛수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시어도 루스벨트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사이의 유명한 갈등만 해도 그렇다. 이 갈등 때문에 공화당은 반으로 쪼개졌고 우드로 윌슨이 백악관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처럼 굵직한 여러 사건이 발생했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빠르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자. 1908년 퇴임 당시 루스벨트는 테프트를 지지했고 결국 테프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루스벨트는 아프리카로 떠났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루스벨트는 폭발했다. 루스벨트는 테프트가 보수적이라며 맹비난하고 자신이 세 번째로 다시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진보당을 창당했으나 이는 공화당을 허물어뜨렸을 뿐이었다. 이어진 선거에서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와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단 두 개주에서밖에 승리하지 못했다. 공화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루스벨트는 테프트를 탓했다. 그러나 테프트 대통령도 자신을 탓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테프트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제 상황에서 달리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 탓이었을까? 루스벨트일까 테프트일까? 솔직히 나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루스벨트가 아무리 테프트를 비난해도 테프트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테프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썼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 눈물이 그렁한 채로. 제 상황에서 달리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바꾸고 싶거나 다잡고 싶거나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다. 괜찮다. 나도 대찬성이다. 그렇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내 말은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득이 되고 덜 위험하다는 뜻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집 현관이 더러울 때는 이웃집 지붕의 눈을 탓하지 말라. 아직 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던 시절에 내가 미국 문학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나는 어느 잡지에 작가들에 관한 글을 기고할 예정이었기에 데이비스에게 그의 작업 방식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보다 몇 주 앞서 어딘가에서 받은 편지 한 통의 말미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말을 받아 적었으나 읽지 않았음. 굉장히 인상 깊었다. 글쓴이가 아주 바쁘고 중요한 거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전혀 바쁘지 않았지만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내 짧은 편지의 끝부분에 똑같이 썼다. 말을 받아 적었으나 읽지 않았음. 데이비스는 굳이 답장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내가 쓴 편지의 아래쪽에 이렇게 써서 돌려보냈을 뿐이다. 무례를 무례로 돌려드립니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어쩌면 나는 그런 비난을 들어도 쌌다. 하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분한 마음이 들었다. 어찌나 분했던지 10년 뒤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의 부고를 읽었을 때도 오직 내 마음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내일 당장 누군가에게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묵은 원한으로 남을 행동을 하고 싶다면 신랄한 비난을 한마디 던지면 된다. 그 비난이 아무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에 대할 때는 상대방이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하자.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고 선입견이 가득하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휘둘리는 존재다. 영국 문학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던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인 토머스 하딩은 성정이 예민했다. 그는 혹독한 비난을 듣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소설을 쓰지 않았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채터터는 비평 때문에 자살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눈치가 없었다. 그러다 나중에는 수환이 생겼고 어찌나 노련하게 사람을 잘 다뤘던지 주 프랑스 미국 대사회까지 임명됐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그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최대한 좋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불만을 표시하는 일은 그 어느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사실 바보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인격과 자제력이 필요하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건 하찮은 사람을 대할 때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기로 하자. 왜 그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로 하자. 비난보다는 그 편이 훨씬 더 유익하고도 흥미롭다. 이런 태도야말로 연민과 관용과 친절을 낳는다. 알면 용서된다. 존슨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느님도 마지막 날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라고 심판할 것인가? 두 번째,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누가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혹시 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대면 손목시계를 끌러주고 싶게 만들 수는 있다.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면 직원들이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낸다. 상대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바를 주는 것이다. 상대는 뭘 원하는가? 현대 심리학의 초석을 놓은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두 가지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성적 충동 또는 훌륭해지고 싶은 욕망. 미국의 가장 심오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듀이는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이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다.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당신은 뭘 원하는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로 바라는 몇 가지는 아주 집요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원한다. 첫째, 건강과 장수 둘째, 음식 셋째, 잠 넷째,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다섯째,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여섯째, 성적 만족 일곱째, 자녀의 건강과 행복 여덟째,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 중에 일부는 보통 충족이 되고 일부는 가끔 충족되지만 하나만큼은 예외다. 이들 갈망 중에 하나는 좀처럼 충족되지 않는다. 바로 프로이트가 훌륭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른 것이고 두위가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른 것이다. 링컨은 어느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인간이어서 겪는 이 갈증은 괴롭지만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 마음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은 타인을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살 것이며 그가 죽으면 장의사조차 애석해할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 짓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일례로 내가 미주리주 어느 농장의 시골 소년이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두록 저지종 돼지와 얼굴에 흰 반점이 있는 순수 혈통의 소를 키웠다. 중서부 각지에서 열리는 시골 축제며 가축 품평회에 참가해 돼지와 소를 전시하곤 했는데 1등상을 여러 번 탔다. 아버지는 1등을 할 때마다 받은 푸른색 리본을 새하얀 모슬린 시트 한 장에 일일이 핀으로 꽂아두었다. 그리고 친구나 손님이 찾아오면 그 기다란 모슬린 시트를 꺼냈다. 아버지가 이쪽 끝을 잡고 내가 저쪽 끝을 잡아 쭉 펼치면 푸른색 리본의 향연이 펼쳐졌다. 돼지들은 자기가 파란색 리본을 탔는지 못 탔는지 관심도 없었다. 관심은 아버지가 있었다. 그렇게 받은 상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만약 선조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에 불타지 않았더라면 문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 없이는 우리도 그냥 동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궁핍한 식료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산 중고 법률 서적을 열심히 공부했다. 이 점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링컨이라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불멸의 소설을 썼다. 바로 이 욕망 때문에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대서양을 단독 비행했다. 이 욕망 때문에 저명한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은 그토록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겼다. 이 욕망 때문에 마리 퀴리는 결국 목숨까지 위협했던 극도로 위험한 방사능 분야의 연구를 개척했다. 이 욕망 때문에 존 록펠러는 끝끝내 쓰지도 않을 수백만 달러를 쌓아두었다. 그 똑같은 욕망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가장 큰 부잣집 가문은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지었다. 바로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신형 자동차를 타고 자녀의 천재성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욕망 때문에 수많은 소년, 소녀가 깽단에 가입하고 범죄를 서지른다. 뉴욕 경찰청장을 지낸 멀루니에 따르면 젊은 범죄자들은 자존심이 대단해서 체포되면 자신을 영웅으로 묘사한 황색신문을 가장 먼저 요구한다고 한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일단 나중 문제고 우선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영화 배우, 정치가와 함께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다는 사실을 흐뭇해한다는 것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당신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얻고 있는지 알려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말이다. 예를 들어 룩펠러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돈을 기부해서 중국 베이징에 현대식 병원을 세웠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병원이었다. 반면에 존 딜린저는 노상강도 짓을 하고 은행을 털고 사람을 죽이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었다. FBI 요원이 딜린저를 뒤쫓을 때 그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 농장으로 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딜린저다. 그는 자신이 미국 내 공공의 적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렇다. 딜린저와 룩펠러 사이의 중대한 차이점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어떤 방식으로 얻었는지에 달려있다. 몇 년 전 가출한 아내들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아내들이 집을 나간 주된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었다. 가출한 남편들을 연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배우자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고마워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내의 부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이 남자의 아내는 교회의 다른 부인들과 함께 자기 개발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아내는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여섯 가지를 적어가야 한다면서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솔직히 제가 아내에 바꾸고 싶은 점을 말하라고 하면 여섯 개는 우습죠. 맙소사. 반대로 아내에게 저한테 바뀌었으면 하는 점을 말해보라고 하면 천 개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대신에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보고 아침에 알려줄게. 다음날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꽃집에 전화를 했죠. 아내에게 붉은 장미 여섯 송이와 함께 이렇게 쓴 쪽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바꾸고 싶은 여섯 가지를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어.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날 저녁 집에 오니까 문 앞까지 누가 마중을 나왔겠어요? 그렇죠. 아내가 달려나오더라고요.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부탁대로 아내의 흠을 잡지 않은 게 너무 기뻤죠. 그러고 나서 일요일에 교회에 갔어요. 아내는 이미 숙제를 발표한 후였어요. 아내와 함께 공부하는 부인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상한 행동은 제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가 가진 힘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자녀나 친구, 직원의 신체 건강은 걱정하면서 왜 좀처럼 자존감은 신경 써주지 않을까? 힘내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만들어주면서 왜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해주지 않을까? 그런 말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 마치 아침 새뼈를 들려주는 음악처럼 두고두고 노래할 텐데 말이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건 그냥 아첨이죠. 저도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구요. 물론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아첨은 거의 효과가 없다. 아첨은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진실하지 못하다. 당연히 실패해야 마땅하고 보통 실패한다. 그래, 개중에는 인정의 말에 목말라서 아무거나 전부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배가 너무 고프면 풀이라도 뜯고 지렁이라도 먹듯이 말이다.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에 약했다고 한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총리는 여왕을 상대할 때는 과장을 많이 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표현으로는 흙손으로 덕지덕지 갖다 발랐다고 말이다. 그러나 디즈레일리는 광대한 대형제국을 통치했던 사람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능수능란했다. 디즈레일리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나에게도 꼭 효과가 있으란 법은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첨은 득보다 실이 많기 마련이다. 아첨은 가짜다. 위조지폐처럼. 다른 사람에게 아첨을 건넸다면 결국은 곤란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뭘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아니다. 하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잇세로 비집고 나온 것이다. 하나는 사심이 없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하나는 널리 찬사를 듣고 다른 하나는 널리 비난받는다. 얼마 전에 멕시코시티에 있는 차풀태폐 궁전에서 멕시코의 영웅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흉상을 보았다. 흉상 아래에 그의 철학을 담은 격언이 새겨져 있었다. 너를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아첨하는 친구를 걱정하라. 아니, 아니, 아니다.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새롭게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나는 새롭게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에 있는 본인의 서재에 여섯 개의 격언을 걸어두었다. 그 중 하나가 이거였다. 싸구려 칭찬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라. 바로 이것이다. 싸구려 칭찬. 언젠가 아첨의 정의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써본다. 아첨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그대로 읊어주는 것이다. 만약 아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면 누구나 다 방법을 익혀서 모두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시간의 95%를 나 자신에 관한 생각으로 보낸다. 그렇지만 잠시나마 나에 대한 생각은 좀 내려놓고 상대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처 입 밖으로 다 나오기도 전에 상대가 눈치챌 만큼 거짓되고 값싼 아첨 따위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소홀히 아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정이다. 어찌된 노릇인지 우리는 아들, 딸이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와도 좀처럼 칭찬하지 않는다. 자녀가 첫 세 장을 만들었거나 브라우니를 굽는 데 성공해도 격려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관심과 칭찬보다 아이들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외식할 때 음식이 기막히게 맛있다면 셰프에게 음식이 아주 훌륭했다는 말을 전하라. 지친 세일즈맨이 남달리 친절한 태도로 설명을 해주었다면 그 점을 짚어져라. 목사나 강사, 강연가라면 청중을 향해 혼신을 다해 이야기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인지 잘 안다. 전문가도 이런데 사무실이나 상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내 가족, 친구들은 두 배로 더 기운이 빠질 것이다. 직장에서는 모든 동료가 한 명의 인간이며 인정의 말을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인정해주는 말이야말로 모든 영혼이 좋아하는 법정 화폐 같은 것이다. 매일 방문하는 곳에는 조그마한 감사의 불꽃을 남기도록 노력해보라. 거기서 작은 우정의 불길이 만들어져 다음번에 방문할 때 등불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일도 아니다. 내가 종이를 오려 거울에 붙여놓는 바람에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옛말이 하나 있다. 나는 이 길을 한 번만 지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선행이나 베풀 수 있는 친절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도록 하자.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자. 다시는 이 길을 지나지 못할 테니. 위대한 철학자 렐프 월드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 그 점을 통해 나는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된다. 만약 에머슨도 그랬다면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천배는 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룬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만 생각하자. 상대의 장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런 다음 아첨은 잊어버려라.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 부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히 간직하며 평생토록 되낼 것이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려도 되닐 것이다. 셋째,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여름이면 종종 메인주에 낚시를 하러 가곤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물고기는 벌레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낚시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했다. 낚시바늘에 미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끼우지 않는 대신 벌레나 메뚜기를 물고기 눈앞에서 흔들어대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왜 사람을 낚을 때는 똑같은 상식을 발휘하지 않는가? 제 1차 세계대전 중 영국 총리를 지낸 로이드 조지는 바로 이 상식을 발휘했다. 전시의 다른 리더들은 모두 잊히고 난 후에도 어떻게 그만히 계속 권좌에 남았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굳이 한 가지 비결을 꼽자면 물고기에 맞춰 미끼를 끼우는 법을 터득한 덕분이라고 답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끄집어내는가?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바보 짓이다. 물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 말고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내일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자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면 일장 연설을 늘어놓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하지 말라. 대신에 담배 때문에 야구팀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100미터 달리기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줘라. 설득의 또 다른 예로 우리 수업을 들었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스탠 노백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저녁에 스탠이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막내 아들이 거실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막내는 다음 날부터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 평소 같았으면 스탠은 아이를 방으로 쫓아버리고 유치원에 갈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래서는 아들이 좋은 마음으로 유치원을 시작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스탠은 곰곰이 생각해봤다. 내가 만약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유치원에 가는 게 신날까? 스탠과 아내는 아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일을 목록으로 적어보았다. 핑거 페인팅, 노래 부르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같은 것이었다. 그런 다음 일을 실제로 해봤다. 저희는 곧장 식탁에서 다 함께 핑거 페인팅을 시작했어요. 아내 릴과 큰아들 밥, 저 이렇게 셋이서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얼마 안 있어 막내인 팀이 저쪽 모퉁이에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도 끼워달라고 사정했죠. 아, 안 돼. 핑거 페인팅을 하려면 먼저 유치원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해.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담아서 팀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유치원에 가면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날지 알려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난 줄 알았어요.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팀이 거실 의자에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니? 제가 물었죠. 유치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온 가족이 열정을 발휘한 결과 팀은 유치원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됐어요. 다른 어떤 토론이나 협박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이 내일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설득하고 싶으면 말하기 전에 잠시 자문해보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을까? 그러면 경솔하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부질없이 내가 바라는 사항만 잔뜩 늘어놓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인간관계의 정교한 기술에 관해 헨리포드는 최고의 조언을 남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나의 관점 못지않게 상대의 관점을 파악하여 그 사람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너무 좋은 말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다.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나의 관점 못지않게 상대의 관점을 파악하여 그 사람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이야기므로 누구라도 한번 보면 맞는 말임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구에 사는 사람 중 십중팔구는 이 사실을 무시한다. 기억하라. 먼저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편이다.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자요.